깨끗한 나라가 부작용 논란을 겪고 있는 생리대 릴리안 모든 제품의 판매와 생산을 중단합니다. 깨끗한 나라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불 조치에 이어 판매와 생산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3일부터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릴리안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포털사이트에서는 릴리안 피해자를 위한 모임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제품을 사용한 뒤에 생리 양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생리대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5곳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